국제고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구TV와 함께 사랑의 도시락을 나눕시다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특식 키트를 직접 제작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랑의 도시락을 나눕시다 캠페인은 지난 2월 사순절을 맞아 국내 결식아동과 독거 어르신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 식사를 전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전국 260여 개 교회가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대서울교회 성도들과 교회부설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참여했으며 어린아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방정기 단임 목사는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고 마음을 소둘 수 있는 좋은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약 1억 2천만 원의 후원금이 모금됐으며 이는 앞으로 한 달간 전국 11개 지역에서 4만 개 도시락으로 제작돼 총 2천여 가정에 배달될 예정입니다.